형, 한국에 와서 거의 우리 외국인 친구들 다 놀라는 게 있잖아. 뭐 제일 놀랐었어? 제일 중격적인 게 좌변기? 호주 양병기밖에 없으니까. 들어가 보니까 앞뒤 어딘지도 파악도 못 하고 이쪽으로 앉아야 되잖아. 바지 내리면 왠지 뭐가. 닳을 것 같고. 닳을 것 같고 아니면 주머니나 막 이렇게 뭐가 흘러나갈 것 같으니까. 신발 벗고 신발 올라가서 바지 벗고 걸어놓고 티셔츠는 좀 키니까 티셔츠도 딸까 봐 티셔츠도 벗고 걸어놓고 이거 잘못 맞추면 팬티도 버려야 할 판인데 팬티도 벗고 막 다 걸어놓고. 사업까지 하고 나오지 못해. 아니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렸다 보니까 여자친구 올라와서 무슨 일이냐고 다 그렇게 걸치는 거 보고 또 또 그런 삶이 또 벌어졌지. 그러면 쌤 반대로 한국에서 안 놀라고 와 이건 진짜 제일 좋다 호주랑 비교해도 신기화되는 거 있었어? 호주 들어가면 답답해 죽으려고. 왜? 고양이인데? 일단 인터넷 잘 안 터지. 와이파이도 잘 안 되지. 뭐가 AS 시키면 한 2주 걸리고 아니면. 한참 있다가. 에어컨 고장 났는데 그럼 다음 주는 수요일에 뭐 9시에서 3시 사이에 갈게.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택배 갔던 거 당일 택배 그거 상상도 못해. 그러니까 우리. 진짜 전 세계에서 그런 거 빠른 거는 정말 원탑인 것 같아. 나 진짜 지난주에 11시에 컴퓨터 고장 나서 컴퓨터 고장 났는데 했더니 점심 먹고 2시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2시 포장이 됐어. 바로. 원래 바로 왔어요. 공은 경우도 있지. 어. 하나의 장발을 같이 가져가.